나 좋다 지우자 좋대 내 인생의 노래 중인 것 같아 호! 호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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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 하이 사랑을 지으려 죽는 것 사랑을 지으려 죽는 것 사랑이 떨어지는 것 사랑을 지으려 죽는 것 난 봐서 진다고 선고 날아 한 번 비웠다 지들고서 언젠가 나도 본 영상이 모진 그대로 거품 닦아 당신을 기념 내 버림두고 새나리 거듭 부신 것 팍팍 문간리 맹을 맡기 운명적인 숙명이라 너도 아파서 훨씬 나름 담아 지워서 존대 인생 백년이 이루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심 많은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하고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후의 풍박 누군지 알죠? 남성풍박 1호 남성풍박 2호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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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우리 정파리 풍박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재밌고 즐거운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천사각설이 1호 영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파리 풍박님 IKEA my 하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.